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좀 제발 가주세요 선물도 안 사고 이게 무슨 행패야 이 옷들이에요? 제발 가주시겠어요? 아씨 나 부활했어 대박 야 유령이 뭐야? 죽음의 꽃이랑? 이거 이렇게 보관하고 위층으로 난 가면 되겠다 요로 가기 이름 짓기 검드 저주가 뭐야? 검드와 놀기 아니 뭐지? 다른 심한테 저주를 걸 수 있어? 귀요미 먹이주기 근데 귀여워 개쩍 너 개쩍어 개쩍어 놀리다가 니가 물릴 것 같아 염량아 조심해 논리에 대해 검드에게 얘기하기 검은 드래곤이 희귀하다고? 아 진짜? 검은 드래곤 이게 색깔이 많아요? 검은 드래곤이? 아 드래곤이 아리? 근데 검은색이 좀 희귀하다고? 희귀한 걸 내가 지금 한 번에 나온 거야 대박사건 가방에 넣을 수도 있어 날기 날기는 뭐야 날기는 뭐지? 아 그 검은색이 그래서 나오기 힘든 거예요? 레드도 있고 녹색도 있는데 야 씻고 있어 야 씻고 있어 잠깐만 날기가 뭐야 보자 날아보소 날아봐 제드온 드래곤이 뭐예요? 아 그냥 구형하는 거야 이렇게? 야 제가 이거 선택하기 힘들어 잠시만 그만 날아봐 야 잠깐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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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 좀 하자 취소 그만 날아 이거 보자 죽음의 꽃 소화 너이기 박쥐가 박쥐가 죽음의 꽃이 한 번 죽었을 때 사신한테 주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? 어디 말 실패했어? 어 야 여기 있다 야 너 주머니에 넣었어 지금? 어머 주머니에 넣었어 야 너 꽃 생김 이거 썩나 이거? 썩어요? 흰말이 지나갔다고? 흰말은 유니콘일 수도 있 와우 대박사건 이거 어떻게 쟤를 잡지? 근데 남의 집 말인데 괜찮으려나? 훔쳐올까? 훔쳐올까? 나 훔쳐올게 기다려 야 근데 나 에너지 꽉 찼어 뭐야 나 에너지 꽉 안 찼지 않아? 아닌가? 강아지들이었나? 잠깐만 너네 좀 자라 자고 있네 역시 코코 코코 날아서 자고 야 코코야 침대에 있잖아 코코야 너랑 똑같은 여기 있었다 어? 여기 있고 엄마 왜 여기서 자고 있어? 침대를 사줬더만 돈 들여가지고 잠자기 자고 있어봐 기다려봐 드디어 여기 있었는데 들어갈 수는 있으려나? 근데? 아 들어갈 수 있네 어 이거 가져가라는 그런 말인가 이거? 가져가라고 그냥 해놨네 다넬이 다넬이 오 씹 들켰다 들켰다 씹 스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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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야 와 이거 사고 싶어 이게 뭐야? 잠깐만 아니야 자연스러웠어 내 연기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못본거일거야 들어봐 아 근데 이거 이거인거 같은데 근데 신포인트야 아닌가? 딴건가 저거? 말잡고 오려면 이런거 있어 뭐야 저기 집 넓어요 저희집 보세요 집 넓죠? 집 넓어요 알아 그냥 말 데리고 오면 어 있을곳 해준거야 아 간지러 드래곤집은 뭐예요? 바로 이끌어가기 그래픽 깨진거 같은데 이거? 뭐야 얘 똥싸요? 모재크 된거 뭐 싸고있어서 그런건가? 아 오줌쌌네 이씨 말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됐다 냄새 맡아볼래? 싫어? 개자식이 아직 나랑 안친해졌나? 아 친해졌네 안장수육이 됐다 이끄는 중 안장 채우고 마라 이끌어가기 내가 데리고 와야지 안장 찾아 일로와 안장 안장 채우자 빨리 사라 나나나나나나 내가 좋지? 뭐야 찬거야? 말 이끌어 가자 왜? 빨리 가자 나랑 더 친해져야돼? 이 새끼 간식 하나 줄테니까 가자 간식을 뇌물을 더 안줘서 그런가 이거? 빨리 가자 왜? 왜 나를 피해? 피하지마 아니야 감옥 안가 이거 하나로 안 들킬거라고 지금 여기 주인은 바보라서 내가 데리고 가도 모른다고 말 거는 척 데리고 가자 이거 원래 뒤로 왔다갔다 하나봐 밀당 쪄는데 됐다 친해졌다 이제 등 줘라 가자 데리고 가자 빨리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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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어 어 간다 가자 간다 뭐? 집 때문에 못 나가? 아니 할 수 있어 염스톤 아니 여기 막아놔서 못 대고 가네 아니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아 이걸 없애야 돼 문 아 이거 못 대고 가네 여기로 막혔어 이름이 뭐라고? 다닐지 안녕히 계세요 가겠어 입양을 하는게 낫겠군 입양을 알겠어요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길래 십개지? 아 신문? 파괴를 안 해주면 스트레스 풀리는 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같아 자는 거 봐 절 귀엽네 귀여워 염소통 왔어? 염량이? 책을 읽네 너답지 않아 왜 그래 책 없애보려야겠다 이거 우리 집엔 책 없어야돼 화장실 한 번 더 가야된다 사용하기 사용하고 이거 컴퓨터 없어? 컴퓨터가 없네 컴퓨터 하나 구입해야 되나 이거? 아 집이 좁아가지고 이거 뭘 하기가 좀 애매한데 집이 좁아서 컴퓨터 하나 사서 어? 야 사용하기가 왜 안돼 어? 야 뭐야 야 아니야? 아 맞는데 컴퓨터인데 의자 앞에다가 이런 의자 앞에 안 나지잖아 동물 보호해서 해안 동물 입양하기 하면 말도 되나요? 보호소에 있는 애들로 하자 드래곤? 그냥 알 사서 했는데 그냥 바로 나오던데? 아 맞다 내 주머니 아직 있지 열어봐 말 말이름이 베이컨 힙합 키커 키스맵 천둥 기니 얼굴에 안나오는데? 얼굴에 안나와 안나와 어 나온다 좀만 기다리면 나올거에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아 한 5분만 기다리면 나올걸? 일단은 야 베이컨 좀 마음에 드는데? 일단 베이컨 합격 찰리? 찰 제가 엘리샤를 했는데 제가 엘리샤를 그 뭐야 100마리 뽑으려고 교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 진짜 찰리같은 말밖에 안나왔어 훈련 안됨 훈련 안됨이 곤란하지 천재 훈련 안됨 아 베이컨이 훈련이 안되네 근데 게으름 깔끔함 점프를 싫어함 다정한 찔끄러움 다 다 왜 훈련 안됨이지? 훈련이 안되는데 훈련이 안되면 곤란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안되겠어 입양할 애운 동물 찾기 어 야 아 이거 내 내가 보내는거구나 깜짝이야 야 거면은 이거 아예 그냥 동물보호해서 데리고 오는거밖에 없어 어쩌지 아 그냥 다 데리고 아 이거 데리고 와요 아 귀여워 고양이 오고서 부 게으름 좀 신기하게 좀 신비하게 생겼다 말 아 나 얘 맘에 드는데 베이컨 데리고 올까? 망아지 노년 장년 망아지 데리고 오자 경마장 가면 데리고 올쎄? 어 그럼 경마장 가야겠다 야 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얘 얘는 왜 안 꺼내 검드 꺼내기 너 너 날기 말고 내려 놓기 없냐? 그냥 가방에 넣어야 돼? 가방에 넣어야 되네 그러면 계속 넣어두면 되는거 아닌가? 새장? 또 새장이란걸 사야돼? 근데 새장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또 어디에 새장 있지? 이건 강아지 애완동물 여기 새장이 여기 있나? 새장 새나무 이거? 이거 왜이렇게 커 이거는 집도 좁은데 왜이렇게 크냐 이거 아니 우리집에 이거 무슨 됐다 한번 해볼까? 검드가 검드는 안되나봐 한번 보자 이건 그냥 내가 사는거 같은데 그냥 채우는거 같아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또 먹이를 줘야되는거 아니야? 내 할일만 또 바빠지는거 아니야? 채워보자 앵무새 저거 말고 뭐라고? 드래곤 사육장? 드래곤 사육장을 내가 보자 오 졸라 귀엽당 왕 모기통치우기 말그릇치기 노래 세이름 짓기? 이 일 안다니려고 염량이 일가면은 망할 듯 이름 짓기 이름 붙여주기 이름붙여주기 블루 골드 마코앤무새에게 라고? 얘는 뭐라하지? 따라쟁이 따라쟁이 됐다 딸짐 풀어주기 이름붙여주기 아 나 이름 딴 걸로 해야겠다 얘 왜 계속 그거 뭐지? 이름 그림자 하면 되잖아 날 따라하니까 그림자로 해 딸짐이 가지고 다니기 말고 난 풀어주기로 한 것 같은데 뭐지? 놀기 왜 계속 지워 누구 일어났어? 코코 일어났어? 코코 배고파 음식 먹어 너도 이제 일어나겠다 너도 밥 먹어야 될 듯 어휴 짱 귀엽다 예 날아라 뭐야 왜 울어 새 어디갔어 그림자야 그림자야 그 우리 그림자는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림자 풀어주는 거였어? 놀아주기 한 것 같은 놀아주기 난 분명히 놀아주기 아 되게 슬퍼졌어 잠깐만 이제 경마장 가볼까 아 내 돈 개의천국 타운 플라자 경마장 어딨지? 말 모양으로 있지 않을까? 말 모양으로 있을 것 같은데 아 고양이 정글인데 말 모양 어딨지 어 내 눈에만 안 보이나?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? 아 여기다 말 구입하기 간다 얘들아 나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가 엄마 차 없어 야 나 벌써 생일이야? 안 돼 나 능근단 말이야 작년 되네 얘네 얘네 어차피 잘 키고 있잖아 Benson 랭 랭 hug 나 cocaine 먹 이린 уч 아